반갑습니다. 저는 주로 알파 물감으로 작업을 합니다. 알파에서 저에게 샘플 물감이 도착 되었습니다. 너무나도 감사합니다. 이 칼라는 아주 펄감이 있는 칼라가 많구요. 색감이 굉장히 좋습니다. 요번에 나온 칼라는 농도가 조금 더 짙은 농도라고 점도가 더 높은 거라고 말씀하시는데 써봐야 알 것 같습니다. 이렇게 튜브 물감이 도착되었고 색표도 이렇게 책자로 들어있네요. 천천히 요즘 농안이 왔어요. 작은 글자는 안보입니다. 튜브 물감이 도착되었는데 샘플이 니까 열심히 한번 써보고 근데 지금 주로 이 500미리 200미리 인가 이물감들을 제가 주로 썼었는데요. 500미리죠. 500미리 를 주로 많이 쓰는데 500미리 도 너무 자주 사야 돼서 불편해서 이렇게 좀 큰 용량으로 작은 용량을 이렇게 쓰다가 보니까 이것도 너무 바빠요. 그래서 조금 큰 용량으로 바꿔서 쓰고 있습니다. 보시다시피 저는 알파 물감으로만 그림을 그립니다. 완전 알파에 충성을 다하고 있습니다. 자 열심히 작업하도록 하겠습니다. 좋은 물감 선물 주셔서 감사하구요. 한번 써보고 또 다른 물감 많이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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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맙습니다.